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 시작합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경북도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풍으로 인해 공사장 패널 일부가 날아가는 등 경주 10건, 포항 8건의 위험 신고가 접수돼 안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경북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주시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4.8m로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고 포항시 북구 기계면이 초속 23.3m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아침 최저기온 영하 21도에서 영하 1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로 강한 바람과 한파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설경보가 발효된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여객선의 운항은 물론 울릉군 전역에 교통이 통제되고 제설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오전 2시부터 내린로는 오후 7시 기준 72cm의 적설량을 기록했는데 울릉군은 전 지역 대중교통을 통제하고 제설차 등 9대를 투입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폭설로 인한 인명이나 시설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많게는 30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성명을 내고 일본 외무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일본 외무성은 10년째 독도에 대한 도발 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며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도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도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면서 부당한 억지 주장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기국회 외구 연설에서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고준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열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 3개에 관한 논의에 나섭니다 앞서 여야가 발의한 3개 법안이 노후원전 수명 연장, 사용 후 해결료 관리위원회의 지휘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KTX 고속철도가 지나는 신경주역의 명칭이 경주역으로 변경됩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신경주역의 명명을 경주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경주역이 2021년 12월부터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 데 따른 것으로 경주시는 지난해 1월 신경주역 역명을 변경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영덕구는 어업인 안전과 수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서 해양수산보조사업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접수합니다 올해 시행되는 해양수산분야 보조사업은 어선어업, 양식업 등 3개 항목 43개 사업으로 총 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양식어류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과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 설치, 소형 어선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이 시행됩니다 울진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2023년도 상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보건소와 3개 읍면 사업장에서 근무할 25명의 참여자를 모집하고 업무 보조와 환경 정비 등의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입니다 지난해 대구 경북의 가뭄 일수가 215.6일로 역대 가장 길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 경북의 연간 강수량은 856.8mm로 평년 대비 75.9%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가뭄 일수가 215.6일로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고 이들 지역 모두 1974년 관측 이후 최장 기상 가뭄 기간을 기록했습니다 기상 가뭄은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평균 강수량보다 적어 건조한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현상으로 기상청은 지난해 봄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서 강수량이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의 지난해 매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이소 전체 매출은 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53% 증가했고 입점 농가 수는 1,800여 곳으로 31% 회원 수는 8만 6천여 명으로 3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민간 재휴 쇼핑몰을 확대하고 지자체 쇼핑몰 최초로 정리 포인트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매출 확대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은 경주문화예술 르네상스 사업을 위한 청년 문화활동가 18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경주가 주소지거나 경주에서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18살 이상이며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